안녕하세요. 이런 가상 무대에서 화려한 레이즈가 비치는 화면에서 가수들이 노래하고 이렇게 커턴 콜, 무대가 열리면서 또 이러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기타리스트라든가 아코디온, 피아노 이런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이렇게 편집을 하고 또 커턴이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닫히는 그런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키네마스터를 이용해서 제작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키네마스턴 앱에 들어왔습니다. 이 키네마스턴은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지금 현재 스마트폰에서 가장 뛰어난 동영상 제작 애플리케이션 앱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키네마스터를 사용하면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앱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 있죠? 새로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화면 비율은 16대 9로 현재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하면 사진 배치는 제가 자동으로 해놨어요. 화면 맞추기, 화면 채우기, 자동인데 자동은 사진이 저절로 이렇게 움직이게 모션을 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사진 길이는 저는 8초로 해놨어요. 장면 전환은 기본 그대로 1.5초로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상단에 다음 있죠? 다음을 터치합니다. 그럼 이렇게 미디어 브라우저가 왔죠?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먼저 동영상 SS를 터치합니다. 동영상 SS 폴드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 키네마스터가 최근에 여러 가지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영상 SS에서 동영상을 저는 모두 어제 저녁에 다 받아 뒀어요. 어떻게 받느냐 하면요. 이걸 받는 방법을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저 위에 상단에 기아칩 같은 거 있죠? 기아칩이 SS도입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여기에 보세요. 여기 보면 제 상단에 비디오라고 뜹니다. 이렇게 비디오. 그리고 왼쪽에 이 아이콘이 현재 선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운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거나 하나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 이쪽에 다운로드라는 글자가 떠요. 저는 다운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설치됨이라고 떠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터치해서 다운을 받으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 다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요. 여기에 보시면 이런 커튼콜도 여기 있고요. 이렇게 무대에 장치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을 다운받아 봤습니다. 그렇게 다운받으면 화면에 이렇게 동영상 SS에 옵니다. 와서 여기에서 무대에 쓸 딥베깅을 레이저 광선 비치는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가져오든지 이걸 가져오든지 둘 중에 어느 것을 가져오도 돼요. 저는 화면에 처음 예시한 것처럼 이것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걸 툭 터치해서 타임라인에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위쪽 상단 우측 상단에 X를 터치해서 닫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거 하나는 잘못 왔네요. 이건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고 이것만 지금 화면에 레이저 광선 비치는 이것이 왔습니다. 이 길이가 지금 현재 4초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좀 늘려야 되겠죠. 늘리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것을 터치를 합니다. 타임라인에서 이 레이저 광선 무대를 터치합니다. 터치를 한 다음에 좌측 상단에 점 3개 있죠. 더보기. 점 3개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에 복사를 하고 있어요. 위쪽에. 이 복사를 터치합니다. 그래서 길게 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 터치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복사 돼서 여기 두 개가 돼서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위에 이 점 3개를 터치해서 복사를 눌러줍니다. 여러 개 여러 번 눌러줍니다. 그래서 복사 누르면 또 하나가 돼서 세 개가 돼서 이게 또 터치해서 복사 터치해서 복사 터치해서 복사 터치해서 복사 터치해서 복사 터치해서 복사 이렇게 해서 이것을 길게 이렇게 늘려줍니다. 이렇게 그럼 프레이 해 볼게요. 프레이 하면은 화면에서 레이저 광선을 비추는 그런 무대의 기본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만듭니다. 복사를 해서 만들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커튼을 가져요. 커튼. 커튼이 열리는 것을 가져가세요. 커튼을 열리는 것은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터치한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딱 터치해요. 그리고 역시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SZ 이리로 갑니다. 여기를 가서 툭 터치해서 커튼 콜을 가져와야 되겠죠. 커튼 콜을 아까 다운받는 것을 조금 전에 설명드렸어요. 커튼 콜은 아까 그걸 다운받았으면은 이와 같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가 커튼 콜이 있어요. 각각 기능이 달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개를 제일 길게 눌렀어요. 커튼 콜을 터치하면은 이렇게 커튼 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께 보여드릴게요. 툭 터치하면은 이렇게 커튼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구요. 커튼이 이렇게 열립니다. 또 마지막 거 터치해 보겠어요. 커튼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 제일 화려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게 눌러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요. 플러스 누르면 타임라인에 가져와집니다. 터치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화면에 타임라인이 가져와지고 화면에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커튼이 화면에 꽉 차야 되거든요. 이렇게 꽉 차야 되니까 손으로 하면 정확하게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딱 맞추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이 사각형이 있죠. 사각형은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이 화면 분할입니다. 위쪽에 보세요. 화면 분할 여기에서 이 전체 화면이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요. 이걸 터치하면 화면이 꽉 차게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툭 터치했어요. 화면이 꽉 찼죠. 보세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부위를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럼 프레이를 해볼게요. 프레이를 하면은 표정이 이렇게 쫙 열립니다. 글리는 여기에서 딥 배경이 얘기해서 이 배경 칼라 색깔 이걸 없애야죠. 이 초록색을 없애기 위해서는 크로마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타이밍 라인에서 이것이 선택된 상태에서 선택이 되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올려면은 크로마키라는 글자가 보여요. 이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이게 적용 있잖아요. 적용의 이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터치해도 색깔이 없어지지 않죠. 아무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8이라고 되어있죠. 이것을 왼쪽으로 밉니다. 그러면 50까지 50%까지 갑니다. 더 이상 안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색깔을 빠지기 위해서는 밑에 키 색상이랑 있어요. 이것이 맞춰져야 됩니다. 이것이 여기 키 색상에서 색깔을 여기에 있는 색깔과 동일한 색깔을 선택해야 이 색깔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키 색상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해당되는 색깔을 터치해서 터치한 다음에 여기서 고릅니다. 저는 이 색깔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면에 보세요. 색깔이 빠졌죠. 이거 프레이 한번 시켜볼게요. 프레이 시키면 화면에 이렇게 쫙 부지됩니다. 자 그렇게 했죠.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가수라면 가수 크로마키 화면을 가져옵니다. 크로마키 화면을 가져오겠어요. 가수나 기타 연주자나 이렇게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 크로마키 동영상을 가져옵니다. 레이어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딱 터치한 다음에 미디어를 그 다음에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해서 미디어 브라우저로 갑니다. 여기에서 저는 즐겨찾기 등록을 미리 가수 크로마키 무대 찰령한 것을 등록해 놨어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가수가 있어요. 여성이 이것을 제가 구했어요. 인터넷에서 이것을 툭 터치해서 화면에 가져왔어요. 가져온 다음에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위로 올라가면 크로마키 있죠. 크로마키 이걸 터치합니다. 여기도 배경색깔 이걸 없애야 되죠. 사람만 남겨놔야 되니까. 그래서 가수나 악기 색스폰 기타 연주하는 분들은 크로마키 배경 초록색 초록색 그린 컬러 색깔을 이런 천을 전문적으로 파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사가지고 빵이나 이런 데 설치해가지고 그 앞에서 노래를 한다던가 스튜디오에서 노래를 하면 노래해서 이런 영상을 만듭니다.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아까처럼 역시 적용 동그라미를 터치해야 되죠. 터치하니까 벌써 빠졌어요. 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이 여성의 노래 가수의 보이게 하게 해서 28% 있죠. 이것을 오른쪽으로 밀어서 50%가 되게 합니다. 50%가 되게 이걸 딱 밉니다. 그럼 더 진하게 돼요. 이 여성의 가수가 그런 다음에 위에 저장을 위에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하기 전에 이것을 이 위에 더보기 있죠. 지금 이제 커텐의 뒤쪽에 가야 되겠죠. 이 여성이 가수가 그래서 여기 더보기 이걸 터치합니다. 더보기를 터치해서 맨 뒤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 합니다. 맨 뒤로 보내기 그래서 여기서 맨 뒤로 보내기 터치합니다. 그럼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서 이렇게 가면 커텐이 열리면서 보세요. 여기에서 커텐이 열리면서 이 가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제대로 된 거죠. 여기에서 이 가수를 다시 터치해서 크기를 이렇게 조절해 줍니다. 화면에서 이 전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전신이 나오면 이 무대 위에 바로 올리면 되는데 이 사진을 전신 사진을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동영상을 저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해보면요. 쫙 여기 클레이가 그래서 열성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요. 이 커텐이 지금 현재 여기 보세요. 커텐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 커텐이 이 커텐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 보세요. 끝나고 나면은 이 화면에서 커텐의 무대가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 부분 이 커텐이 이 부분에서 보세요. 이 부분에서 이 커텐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계속 이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 끝으로 가겠습니다. 끝으로 가서 레이에 터치하고 미디어 터치하고 다음에 동영상 S에 터치합니다. 여기서 아까 그 커텐을 가져옵니다. 그 커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어느 거냐 하면 지금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이것을 다시 가져옵니다. 북 터치해서 가져옵니다. 아 이거 잘못 가져왔네요. 실수했습니다. 이거 삭제하고요. 제가 레이의 미디어에서 가져왔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이쪽에서 가져와야 돼요. 미디어에서 가져오세요. 미디어를 터치해서 동영상 S에 터치해서 아까 그 커텐으로 갑니다. 커텐으로 가면 이거잖아요.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세요. 여기 커텐이 쫙 열려서 고정이 딱 됐을 때 이때 이 화면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진으로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진을 뜨려면 이 부분에 이렇게 이 화면이 보이는 이렇게 여기에 갖다 놓고 카메라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카메라를 터치해서 사진을 찍으려는 거예요. 캡처 후 저장했죠. 이걸 터치합니다. 캡처 후 저장 터치합니다. 그럼 이 부분이 사진을 여기에서 우리가 떠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 영상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쪽에서는 이것은 삭제를 휴지통을 눌러서 삭제를 해도 됩니다. 됐죠. 그리고 앞으로 갑니다. 여기서 여기서 프레이 합니다. 프레이 프레이 하면 이렇게 계속 커튼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이 다음에 커튼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이거 보세요. 여기에서 커튼이 계속 이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까 사진으로 한 그 부분을 가져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하고 다음에 미래를 터치하고 아까 그것은 키네마스트 캡쳐라는 이곳에 아까 우리가 캡쳐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이 폴드에 그래서 터치해서 여기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죠.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툭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화면에 가져옵니다. 이렇게 화면에 가져와요. 이거 화면에 가져왔죠. 가져온 다음에 아까처럼 이 화면 분야를 터치합니다. 화면 분야돼서 화면을 꽉 채워야 되거든요. 이게 꽉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면 분야를 터치해서 화면 분야를 터치해서 이것을 터치해서 화면을 꽉 채웁니다. 툭 채워서 꽉 채우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없애야 되잖아요. 배경을 그래서 없애기 위해서 이 사진을 다시 선택한 다음에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크로마키 터치해서 적용 누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했기 때문에 50%로 만들고 그러니까 자연이 배경에 화면이 없어졌죠. 크로마키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사진 길이를 길게 이렇게 늘려줍니다. 길게 늘려주면 필요한 만큼 늘려주면 되죠. 그럼 이 화면을 보세요. 크로텐이 처음에 보세요. 프레이시켜 봅니다. 크로텐이 처음 열리고 가수가 나타나고 다음에 계속해서 이 화면의 화면의 무대가 계속 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진을 반드시 가져와서 이렇게 연속되게 합니다. 지금 남은 것은요. 크로텐을 닫히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닫히게 하는 부분을 여러분은 꼭 뵈야 됩니다. 지금 나가시면 안됩니다. 닫히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게 크로텐이 닫히는 마지막 부분이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그걸 설명하기 전에 가수가 여기 왔죠. 여기에서 기타 치는 사람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에서 기타 치는 사람도 악기 연주하는 사람도 가져와 보겠어요. 레이어 터치해서 미디어 터치하고 즐겨찾기에 가서 가수를 기타 치는 사람을 이것도 있지만 기타 치는 사람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구한 겁니다. 터치해서 가수가 기타 치는 사람이 여기 왔어요. 기타 치는 사람을 가져와서 크로마키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가서 크로마키 있죠.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적용 터치하고 25% 이렇게 그러면 배경색이 없으시고 가수가 나타났죠. 그리고 가수를 조금 크게 이렇게 해서 화면에 적당히 조절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럼 프레임 해볼게요. 가수는 끝나고 기타 연주자는 이렇게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이런 무대에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 끝에 가서 이걸 편의상으로 다 끝났다고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고 여기에서 이 커튼이 여기서 닫혀야 되겠죠. 닫히는 것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닫히는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길게 늘리겠습니다. 늘린 상태에서 닫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는 편안하게 좀 해보겠어요. 여기 아까 커튼 이거 열리는 커튼 커튼 했잖아요. 이렇게 프레임 해볼게요. 다시 커튼 이렇게 열리는 걸 했잖아요. 이 커튼 커튼 이용해서 커튼 닫히는 것을 만들어 보겠어요. 여기 커튼 커튼 열리는 거잖아요. 이것을 복제를 합니다. 이걸 선택된 상태에서 왼쪽 점색 더북 터치 해서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하면 확대 시켜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이렇게 이렇게 요 하나를 그중에 요 하나를 길게 눌러서 길게 누른 다음에 밉니다. 이렇게 끝에 갖다 이것을 다시 터치 하면 다시 편집 모드로 옵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서 보세요. 끝부분에서 보세요. 프레이시키면 커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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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열리죠. 열리면 안 되잖아요. 끝에 가서 커튼 닫혀야죠. 그래서 이 커튼을 터치한 다음에 커튼을 닫히게 하려면 커튼을 닫히게 하는 그런 동영상은 키네마스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지막에 이렇게 놓고서 리버스를 터치합니다. 리버스 리버스는 거꾸로 재생한다. 이 뜻이에요. 카튼이 열리는 것을 도리어 리버스 거꾸로 진행하면 닫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리버스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화면에 이렇게 나와요. 리버스 중이라고 리버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완료가 됐다고 나왔죠. 그러면 진짜 여기서 커튼이 열리는 것이 커튼이 닫히는 것으로 바뀌는지 보자고요. 제가 프레이합니다. 프레이하면 커튼이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리버스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동영상을 가상 무대를 만듭니다. 다시 전체적으로 프레이 해볼게요. 자 커튼이 열렸죠. 그리고 가수가 노래합니다. 제가 음은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음악을 넣으면 제 강화하는 목소리가 제대로 녹음이 안되기 때문에 음은 뺐어요. 그리고 기타 연주나 아코데온 연주나 피아노 연주라든가 혹은 섹스폰 연주 등을 이렇게 하는 영상을 아주 멋지게 키네마스터 에서 제공하는 커튼 코롤 무대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